구독해주세요! 하트뽕! 자, 오늘은 펜디닌의 꿀템에르베이션 리액션 시간! 플룹이다! 플룹은 워낙 커서 모두 삼켜버린다구! 빵이 쩡! 어? 아니... 이게 뭐야? 뭐가 이렇게 간지러워? 어? 안되겠군! 내가 손 파줘야겠군! 이리 오라고 생선! 헉! 오늘 저녁은 생선 요리다! 에잇! 꺼져! 간단하게 해치웠군! 아니... 뭐야 저건? 다크블룸이었군! 아니... 이 녀석이? 굉장하다... 하지만... 내가 더 쎄다구! 저리 가버려! 아니... 어디로 사라진거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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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어서... 던져버려! 마지막 필살기다! 딜을 모아서... 방사열선! 드디어... 해치웠군... 스클 크롤러다! 스클 크롤러다! Stephanie 잡히면 큰일났다구! 살려줘! 거의 다왔다구! 조금만 더! 으휴... 잡히는 줄 알았네… 동굴 아래까진 오지 않겠지? 살려줘! 아이쿠 머리야! 뭐야! 나 무서웠다구! 그래 걱정하지마! 내가 혼내주겠어! 스컬 크롤러 녀석! 이 검으로 잘라주마! 어? 에잇! 간단히 해치웠군! 으이차! 아니 저건 또 뭐야? 메투셀라잖아! 좋아! 너도 원한다면 내가 상대해주마! 간단! 제법 단단하군! 그렇다면 방사열선을 써야겠어! 반세열선! 반세열선! 넌 나의 말이 되어라! 우와! 멋져! 그렇게... 메투셀라는... 우리의 말이 되었다! 하하하하하하 저것 봐! 저것 봐! 베헤모스! 베헤모스! 이빨이 아주... 살벌하구만! 화가 아주 많이 난 모양이군! 좋아! 내려줘! 조심해야해! 조심해야해! 덤벼라! 베헤모스! 우와! 막상막하다! 안돼! 메투셀라! 안되겠군! 내가 가서 도와야겠어! 간다! 받아라! 한번 더! 잘한다! 화이팅! 이번엔 마무리를 해야겠군! 마무리! 간다! 마산데레모! 이제 그만... 항복하시지! 그럼... 다음에 보자구 베헤모스! 네라! 안되겠군! 네라! 멈추지 못을까 2회 2회 멈추지 못을까 멈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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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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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! 흥! 아아! 도와줘! 때마침 잘 왔구만! 방사열선! 우리 아빠 최고! 어디 다친 데는 없니? 괜찮아, 아빠!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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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다른 적이 오는군! 싸울 준비됐지? 자, 오늘은 펜디님의 꿀잼 애니메이션!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 자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설정 부탁드려요! 아, 구독디! 꼭 써달라여! 가득 바이뀌! 좋은 시간! 배워보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